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선생님 오전에 부산의 강연을 끝내시고 지금 저녁 8시입니다. 촬영 시간이. 하루에 3시간 주무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기차에서 조금 잤으니까 한 4시간은 잤네요. 그런 건 원래 치는 거 아닙니다. 대중교통에서 자는 건 더 피곤해지는 거 아시죠? 집에서 사는 시간은 3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의상도 굉장히 어떤 뭐랄까? 좀 편안한 몸을 조이지 않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덜 느끼는 덜 힘든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오늘 근데 더 좋다고 느꼈어요. 주황색이 왜 주황색이 잘 받으세요? 지금 보니 주황색이 잘 받으시는 거 같아요. 아니네? 이거 뒤에 보면 다 떨어져 있어요. 그거 얼마나 입으셨어요? 그 후드티. 5, 6년 됐나? 아 올해가 돼 보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어떤 규모에 따라서 의상을 좀 다르게 정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새벽에 저기 뭐야 겸손을 힘들다 나가실 때는 그래도 좀 차려 입고 나가시던데? 거기는 나이들 있는 사람이 많아요. 친한 사람 몇 명이면 편하게 입고 갈 텐데 거기 가면 처음 보는 사람도 많고 국회의원도 오고 그러니까 아니 변상욱 기장님은 장난 아니지만요. 그거 꼬꼬잖아요. 두 분이 같이 앉아 있으면 진짜 너무 빌려드리겠어요. 이러고 가면 편함은 좋은데 사람들이 저 자식은 예의가 없다. 신뢰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어서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다 댓글들이 다 뭐라고 써있냐면 선생님이 여기서 제일 편안해 보인다. 라고 하시는데 진짜 실제로 편안하게 방송하세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셋의 케미가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정돼서 그래요. 정돼서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댓글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해피도그님 제가 느끼는 고립감 무력감 권태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도 사회적으로 귀여워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 소장님 강의를 영상과 책으로 들으면서 고립감에서 조금 탈출하는 느낌이 들어서 유익해요. 오래된 친구도 정치색이 다르니 대화가 잘 안 되고 멀어지게 되었고요. 스스로 고립을 자처한 것 같아요. 경쟁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를 알게 되고 이런 유익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고 고립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생깁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싸우는 심리학 다루고 있는데 느끼는 감정의 원인을 찾으신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은미님 최은미님 김태영 소장님 인사이트와 명강의 무릎을 탁 칩니다. 채워지지 않은 내면의 공허함이 있었는데 진짜 중요한 걸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맹구님이 솔직 시원하면서 공감해주는 진행력과 대놓고 따뜻하면서도 중심이 있는 상담사님 세 분의 케미도 갈수록 찰지네요. 진보 유튜브 많이 듣고 있지만 최고로 애착하는 프로입니다. 싸우는 심리학 마지막 편 기다리는 거 벌써 현기증 나요. 이런 댓글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주 닫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현님 윤적윤 너무 좋은 말 아닌가요? 자신을 적으로 한다기보다 맥락도 철학도 근본도 없는 국정운영이죠. 국정운영에 손도 발도 머리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내뱉는 말에 무게가 없는 자 주둥이 0g 윤적윤 말고 윤주빵 합시다. 주둥이 0g 그리고 이어서 거기 댓글이 또 달렸더라고요. 하나 더 댓글이 이렇게 달렸네요. 누가 윤대믹이라고 하던데 진짜 딱인 듯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요즘에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진짜 팬데믹보다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윤대믹이 아주 적절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게 댓글 이렇게 있고요. 자, 사회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KBS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박민 사장 임명하고 중요 보직들 다 싹 갈아치우고 앵커는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냥 잘랐고 프로그램이 폐지됐습니다. 제가 KBS 안에서 일하시는 PD님을 아는 분의 내부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갑자기 임명을 대거해가지고 그 센터장이 아직 짐 정리도 안 했어요. 방 근데 다음 선임된 센터장이 같이 출근해가지고 같은 방에서 서로 어색하게 만나서 인사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얼굴도 다 아는 사이고 그러니까 오면 벌써 오셨어 그럼 여기 잠깐 앉아계신 다 이런 상황이고 정말 엉망진창 난리법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KBS의 내부 반발도 심하 고요. 이동관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도 중단시키기도 했죠. 이렇게 무리하게 KBS 장악을 시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얘네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여론을 언론을 장악하지 못해서 뭐 가짜뉴스 걔네들이 얘기하는 이런 방송이죠. 촛불전쟁 같은 이런 방송들 이런 방송들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들 잘못은 생각 안 하는 거죠. 전혀. 그래서 자기들이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서 국민들한테 다른 일방적인 정보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보를 주다 보면 통제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질 정도로 KBS을 밀어버리고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예상도 전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힘으로 밀어붙인다. 그래서 몽둥이로 패면 굴복시킬 수 있다. 그런데 몽둥이로 다 팰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는 거짓말이나 선전선덕으로 세뇌시키겠다. 두 가지가 결합되면 더 좋아요. 몽둥이로 패면서 자기들 주장을 떠들면 대부분 그걸 믿게 되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파쇼 통치자들의 수법 아닙니까? 히틀러드 이런 식으로 했다고 봐야죠. 개벨스 같은 사람을 임명하고 한편으로는 잔인한 폭력정치를 하고 그러면 누가 거기서 아니다 반대의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형적인 파쇼 통치인데 문제는 한국 같은 사회에서 너무 전격적이다. 점령군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제가 볼 때 윤석열 스타일이에요. 윤석열이 좋아하는 청와대도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가서 다 몽둥이로 때려부수고 변기 뜯어내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윤석열이 그러니까 박민 사장이 원래 이런 스타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윤석열에게 잘 보이려고 더 무리스럽게 진행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스타일이었어도 윤석열이 이런 걸 좋아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위에서 좋아하는 거지. 술 먹으러 가면 이야 우리 박민이 화끈해 잘하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막 김재잖아요. 눈덩을 찍고 이런 스타일의 일들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대면서. 박정희가 차지철을 좋아했던 그런 느낌이네요.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면 격려해주고 그리고 더 앞장서서 충성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박민 사장 하는 거 보면 내일부터 박민은 구속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윤석열 끌어내려오면 이 무리의 거의 노동법 다 어기고 지금 자르고 있거든요. 뭐 박민만 구속됩니까? 윤석열 일단 다 구속이죠. 그러니까요. 그걸 아예 생각 못하는 거겠죠? 자기 세상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정권 재창출은 없다. 우리가 영구집권 하겠다. 이런 자신감. 잘못된 게 자신감인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러지 못하죠. 아 근데 제 느낌이 KBS를 없애고 싶어한다라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국민들이 지금 이 KBS 상황 보면서 다 수신료 안 내겠다고 이제 그런 운동들이 펼쳐지면 박민과 그 보직된 사람들이 자기 임금 30%를 삭감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KBS에 계속 남아있을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영화를 좀 없애겠어요.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고 민영화를 해서 손때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공영방송을 된다. 그런 수순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네. 이제 방송이 장악된다는 거 진짜 무서운 일인데 또 최근 뉴스들 보면 전쟁 징후까지 보이고 있어서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겠다라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고 북한이 전쟁 나면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뿌릴 거다라는 언급을 계속 하기도 하는데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이 나면서 대북전단은 물론이고 대북 확성기까지 다시 재개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전쟁 친구들이 많이 보이는 이때에 우리 쪽에서 대북 도마를 감행할 가능성이 짙은데 언론 장악이 이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언론 장악이 매우 중요한 사전 준비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되거든요. 전통적으로 전쟁 국가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언론을 장악했었죠. 그리고 반대하는 정당을 해산하거나 이런 짓을 하고 나서 전쟁을 도발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전쟁 났을 때 언론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언론은 볼 수가 없죠. 전쟁 났을 때 언론은 어떻게 봐요. 그렇게 여론을 호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걱정인 거예요. 지금 굉장히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어 있는데 누가 어떤 이유로 충돌이 됐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없게끔 포장할 거잖아요. 전쟁 나는 순간 이미 그거는 진실을 알 수 없게 돼요. 무조건 상대방이 했다고 얘기할 거고요. 조서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잡아들이겠죠.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참 궁금하네요. 전쟁 나면 북한이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뿌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뭐 미사일에 매달아서 뿌린다는 거예요? 가짜뉴스를? 아니 지금도 뿌리고 있다잖아요. 어 그러고요? 지금도 조직적으로 내부에 지금 남쪽 내부에 다 침투해가지고 가짜뉴스 조직적으로 뿌리고 있다.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핵폭탄에 매달아서 뿌리나? 어떤 걸로 라고 생각하는 거지? 참 얘네들은 말을 참 재밌게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전시내각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습니다.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대국민 전시내각이기도 하고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안 통치를 하려는 전시내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북을 겨냥한 전시내각 전쟁을 대비한 내각이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극우분자들 호전광들 신원식 국방장관이라든가 김영호인가요? 통일부 장관 아주 극단적인 전쟁광들 아니에요. 이동관도 개발수를 능가하는 파시스트라고 봐야 되겠고 하여튼 그거 보수적인 인사들을 대거 중용해서 전진배치시키고 있는데 이런 게 사실상 전시내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쟁 전야에 나타난 현상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선거에서 진다 만약에 총선에서 그러면 순순히 오라줄을 받고 감옥에 갈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더 심한 걸 더 심한 게 뭐가 있어요. 전쟁밖에 없어요. 나라를 아예 초토화시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것밖에 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어설프게 변한 끝으로 몰잖아요. 전쟁 터집니다. 확실하게 빨리 탄핵시켜서 잡바투를 해놓든지 해야지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냥 어느 정도 압박하고서 계속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제압을 안 하면 더 세게 반발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언론장악을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걸 대부분 총선용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총선 전에 어떤 상황을 만드기 위해서 그런데 최근에 이 전쟁 징후들이랑 연결해서 보면 사실 이게 더 위험한 거잖아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인식은 하고 계세요. 이러다 전쟁 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너무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한동훈 탄핵 받다가 박민 사장 나오고 KBS 정신이 없어. 그런데 사실은 모든 그 준비 정황들을 보면 다 전쟁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윤석열은 총선에서 이기는 것도 당연히 바라겠지만 지는 걸 그렇게까지 개의치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총선에서 지더라도 자기 측근들을 많이 당선시키는 거에 관심을 두고 가수에 높아요. 의석수가 아니라 네. 강의도 관심이 의회의 자기 세력 짚는 거. 왜냐하면 그런 게 나중에 한방에 뒤집어 벗을 때 앞잡이들을 노릇을 할 수 있거든요. 의회 쪽을 재구성한다든가. 그래서 국힘당 그쪽에 관심이 없구나. 거기에 폭망하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구나.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준석 신당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 뭐 이런 신당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여전히 연동형 비례제랑 격립형 비례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준석 신당이 창당되면 16.2%가 나와요. 그리고 조국 신당이 창당되면 13.8% 이렇게 나오는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게 창당이 되면 민주당은 안 빠지는데 국힘당에서 감소하는 현상이 나오고요. 조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랑 국힘당에서 비슷한 비등하게 빠지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통합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상하죠. 이것도 너무 신기하던데. 저는 근데 하여튼 궁금한 거는 이 신당들이 실제로 이 지지율만큼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거 구도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데 현재 병립형으로 퇴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병립형으로 가면 신당들이 성공하기가 좀 어려워 지죠. 일단 재료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준연동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만약에 윤석열을 심판하는 투쟁 탄핵하는 투쟁이 가열차게 벌어진다. 폭발적으로 벌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신당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국힘 이준석 신당도 이준석 신당도 거의 타겠죠. 이준석이 어떤 사람입니까 올라타겠죠. 그러면 탄핵으로 타겠구나. 탄핵이 타죠. 당연히 타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신당이 이길 가능성이 확장될 가능성이 꽤 높다. 거기서 만약에 윤석열 심판이나 탄핵을 전제로 선거연합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폭발적이겠죠. 송영기 전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준석이랑도 반륜연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 전국이 되면 같이 하려고 할 테니까. 그럼 진짜 대혼돈 아닙니까 어떻게 그럼 저희가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 거의 압승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압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탄핵하겠다는데 또 너는 빠져 이 자식아 이럴 수도 없고 그렇지. 그렇긴 하네. 한다고 하면 열심히 하겠다는데 애매한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탄핵에는 동참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되면 국짐당은 망하는 것이고 나머지가 다 성장하겠죠 대폭.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탄핵 바람에 올라타려고 쫙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분위기면 그럼 이제 국짐당의 극소수 빼고는 다 탄핵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박근혜 탄핵때랑 비슷한 분위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국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남는 방식 아니냐 네. 어차피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없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준석을 띄워주는 띄워주잖아요 계속 지금 조중동 인요한도 저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준석을 띄워줘요 은근히 그러네요 거물급으로 뭔가 진짜 큰일을 할 것 같지만 그렇죠 이준석이 안 데려오면 국짐당이 망할 것처럼 막 가서 이렇게 읍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몸값 높여주는 행위인데 조중동도 은근히 이준석을 띄워주는데 언론에서 21%나 나온대요 이준석 기사가 이 정도면 조중동 기사 비율이 네. 그 정도면 한동훈 부인 21% 이준석 21% 이상 보도가 거의 의도적으로 띄우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 띄워주겠습니까 사실 조중동이 최근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계속 윤석열을 치고 있어요 일관성 있게 그 정도도 굉장히 심해요 정도도 이 정도로 치나 한성도로 세게 쳐요 맞아요 그 얘기는 윤석열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뭔가 보험용 상품이 필요하다 다음 주자를 다음 주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의 당에서 이준석 세 계열이 분리된다든가 뭐 이렇게 하고 또 유승민도 뭐 나온다든가 그리고 윤석열은 자기 측근들을 대거 공천에서 또 당선을 좀 시키고 그러면 다수당은 못 될 수 있지만 그런 당들을 다 합치면 보수가 우위에 설 수 있어요 보수대연합이 가능해요 뭐 이준석하고 윤석열이가 개인적으로 서로 싫어하긴 해도 살짝 똑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보수 그래서 이런 큰 그림 같은 게 그려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배후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큰 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미국밖에 없잖아요 생각도 들고요 골드버거까지 지금 와 있으니까 공작 정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 흐름이 한국 사회에서 형성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윤석열을 버린 채 보수대연합 구도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탄핵 투쟁을 열심히 안 하면 이겨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뺏기겠죠 다수당 대봤자 다수당 대봤자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있는 데도 좀 빼가고 이준석 신당이 상당 부분 해내고 이래서 보수대연합 만들어지만 민주당은 또 이제 거기서 의원 내역제로 간다든가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선거 하나만 하죠 그럼 민주당이 지금 취해야 될 입장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나요 강력한 탄핵 투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준석은 거기 올라타면 좀 클 수 있지만 국짐당 완전히 막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계속 총선에서 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공학적 계산을 하죠 자기가 일당이 될 건지 진보 정당이랑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짱구 권리는 중이죠 이러면 망한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윤석열만 까고 있으면 당선 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많죠 그리고 아마 총선 정국이 되면 다 윤석열 탄핵이 공약처럼 나올 거예요 네 대부분의 후보들이 다 그러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자기 200서 가져간다 탄핵 안 될 거라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표를 줄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국민대 정서가 투쟁을 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기준으로 서버렸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아예 이 흐름을 못 잇고 있는 건가요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내부에 복잡함이 많다 수박들이 너무 많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반식 이후에 움직이질 않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답함을 계속 호소하는 진성 당원들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봐야 돼 지금 총선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 건지 걱정과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벌써 12월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판을 다 구도를 짜야 되는 상황인데 네 민주당이 뭐 하나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탄핵 투쟁에 강성으로 나서지 않으면 살아날 구멍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어서요 네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 검증을 시작했다라는 보도인데요 한동훈이 총선에 출마하거나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부인의 봉사사진도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근데 강남으로 출마하는 것도 모양이 안 살고 또 험지로 가서 낙선하면 한동훈 끝날 텐데 마땅한 지역구를 찾기도 쉽지 않은 이때 왜 출마하려고 하는 걸까요 한동훈이 만약에 출마한다면 또는 비대위원장을 만나면 윤석열의 명령을 받은 거라고 봐야 될 건데요 왜 그러냐 이준석이 좀 뜨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뜨고 있잖아요 뭐 띄워주고 있죠 그걸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윤석열도 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맨날 그 코드를 맞추고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준석 뭐 하나 가서 페이스북도 보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준석이 뜨는 거는 너무 싫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적개심이 강한데 이준석에 대해서 그럴 때 이준석을 누를 수 있는 대악마가 누굴까 선생님 좋은 얘기했던 빅매치 네 빅매치 한동훈이가 나가서 좀 이준석하고 붙으면 어떨까 차기 대권주자로 이준석이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는 그래서 한동훈이를 띄워서 차기 대권주자로 띄워서 이준석과 좀 싸우게 한다고 또 이준석이 너무 커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대악마로서도 그리고 자기가 뭐 잘 되면 그러다 잘 되면 정권 재창출 때 한동훈을 시킨다든가 자기 꼬붕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안전도 보장받고 이런 것까지 계산했을 수도 있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윤석열이가 자기도 자기보다 더 한 인간인데 더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계산을 못했다는 게 문제죠 윤석열 놔두면 한동훈이 우리 다음 대통령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거죠 지금 지금 다음 대선 지금 다음 대선 보러 막 여름조사하면 이익이 나오더라고요 한동훈이 요즘에 같이 셀카 찍고 사람들이랑 아주 웃기고 있어요 정말 보도 보면 놀랍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보세요 윤석열을 날려요 날려도 돼요 미국 입장에선 그리고 한동훈 띄워요 국집당 리더로 이쪽에 또 신당으로 이준석 띄워요 또 필요한 보수당 중 하나 더 띄워요 이래서 이 그룹을 연합시켜요 보수으로 누가 될 때요 그중에 나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는 거죠 누가 될 때 상관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핵심은 세 그룹을 띄우는 게 어차피 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척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 연합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지 않아도 사실 대선 후보나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코스가 무조건 밟아야 되는 코스는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지금 위험 리스크가 큰 자리인데 굳이 출마하려고 하는 건 누가 시켜서도 있겠지만 한동훈도 지금 하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시키면 하고 싶어지죠 아 자기가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명령 을 받으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뼈당에 던져주면 이제 막고 말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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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아 근데 이제 한동훈이 나오면 또 그것도 혼돈이겠어요 정국이 뭐 볼만할 건 재밌을 것 같은데 코미디 네 한동훈이 말을 어떻게 더 깜죽거리게 하고 그걸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조심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인물 하나하나에 너무 천착하면 안 돼요 이준석이 뭐 엄청 뛰어난 인물이라서 이렇게 떴어요 다 띄워주는 세력이 있고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 보니까 뜨는 거고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흐름이 있다 그것은 뭐냐 보수대연합을 구성해서 장기집권 연구집권으로 가는 길이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결국 이준석이랑 윤석열은 치맥을 먹을 것이다 그럼요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 치맥을 둘이서 먹는다고요 저번에 이제 대선 기간에 둘이 이제 치맥 먹고 화해하려고 매출을 많이 먹었잖아요 지금은 그러긴 좀 그렇죠 이준석이 먹을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면 공식적으로 만나는 모양새는 내지 않겠지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을 보일 거고 그다음에 합치맥 이준석은 자기 몸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유리한데요 그래서 만약에 둘이서 뭐 화해 치맥을 먹으려면 엄청나게 양보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한테 거의 항복하듯이 슬쩍 뭐 화해해서 기어 들어가면 또 이용당할 텐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윤석열하고 가깝다 라는 걸 굳이 말해봤자 이득이 이득이 안 되잖아요 요즘 윤석열 치는 데 아주 재미 붙였는데요 지금 윤석열 침해 칠수록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 흐름이 얼마나 윤석열한테 좋아요 그럼 이준석은 절대 윤석열이랑 같이 만나진 않을 거다 윤석열 항복하기 전에는 그 정도의 뭐가 움직이지 않고는 안 된다 윤석열이 항복을 제 뜻으로 할 리는 없잖아요 없죠 그 배우들이 있다 그걸 시킬 수 있는 힘이 그걸 시킨다면 그때나 화해가 되지 둘이서 화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준석이 여러 사람이랑 다 척 지고 사네요 네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싸움꾼이잖아요 방화범 스타일이잖아요 약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좀 세계정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이 전쟁들의 배후에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근데 사실상 지금 전쟁을 빠르게 끝내지도 못하고 미국은 끝내고 싶어하는 기미도 보이는데 젤렌스키랑 네타냐후가 미국의 의도대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패전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네 그럼 이 두 전쟁을 부추긴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거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패권이 너무 빠르게 추락하니까 그 패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강화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저는 특히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막 집안이 흥하고 잘 돼요 막 모든 게 그럴 때 사고가 정상적으로 잘 될까요 아니면 망해서 지금 막 집에 사채업자들이 와서 딱지 붙이고 거의 쪽박차고 그런 분위기에서 사고가 정상적으로 잘 되겠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석에 몰려서 뭘 이제 된장인지 모르고 그렇죠 정상적 사고가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국이 빠른 속도로 패권이 추락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보면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에요 키슨저가 그랬단 말이죠 중국과 러시아를 같이 붙이지 마라 절대로 다른 팀으로 묶지 마라 한 팀으로 묶지 마라 근데 묶었잖아 미국이 그리고 그것이기도 했어요 동진하지 마라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러시아를 자극해서 동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했어요 그러니까 키슨저는 미국이 잘 나갈 때 정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좀 합리적인 데가 있죠 근데 요즘 애들은 미국이 막 망 쪼들어서 망해가면서 막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아프간에서 쫓겨나고 이런 와중에 사고를 하다 보니까 계속 바라 그러는 거네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패권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불안과 초조 과대망상적 사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지금 완전히 패배로 지금 귀결되고 있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패배했을 때는 바이든이 떨어져요 다음 대선에서 무조건 지금 안 그래도 트럼파트 밀리거든요 그런 경우 때문에 사실 중동전을 시작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지를 높이려고요 높이려고 진짜 합리적인 사고가 안 된 거구나 안 되죠 합리적인 사고가 안 되죠 그래서 시작했을 때 가슴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를 다 죽여 도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중동을 다 잃게 되죠 그럼 그렇죠 그런 끔찍한 학살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긴다고 거의 점령하면 그게 유지되겠냐고요 더 큰 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군사적으로 승리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조작이거든요 이거 이거는 그래서 패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것도 중동에서의 패권 추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정도까지 되면 미국이 또 뭐 하겠어요 이제 우리의 패권은 끝났구나 그래야지 정상인데 현실을 받아들이자 이럴 것 같지는 않죠 어디서 또 터뜨릴 가능성이 있어요 한반도죠 한반도 네 한반도 같은 데서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미국은 강경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군산복합체 아닙니까 네 군산복합체는 전쟁이 나야 됩니다 전쟁이 나야 돈을 벌어요 지금 레이시온이라든가 로키드마트 같은 군산체는 주문을 감당을 못 한대요 어 무기들을 생산해야 하느라고 무기 주문 때문에 무기가 너무 잘 팔려서 지금 근데 무기가 모자란 상황 아니에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아 그런데 생산은 계속하니까 생산은 죽으라고 하는데 못 따라가요 네 그 정도로 호황이에요 떼도 없는데 보이고 있어요 주가도 뛰고 뭐 유사일의 최대 호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전쟁은 두 개나 지금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 무기를 많이 산단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주문이 막 쇄도하고 있대요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더 이상 좋을 수 없죠 두팔벌벌려 환영이 네 물론 군산복합체가 돈을 많이 번다고 미국 국민들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걔네들은 좋죠 미국의 기득권층은 그리고 석유메이커 이런 애들도 돈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가스업체 미국에 또 금융 쪽에서도 일부 돈 번대가 있고 뭐 등등등 이 전쟁 통해서 돈 버는 놈들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런 돈을 잘 버는 놈들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하냐마냐 같고 미국 내도 지금 거의 찬반 막 갈리잖아요 네 그리고 바이든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속도를 보면 이 전쟁을 다 반대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미국의 패권의 몰락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걸 인정하는 순간 패권은 다 무너지잖아요 정말 합리적인 사고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인정을 해야 끝나는 건데 네 그래야 미국이 살아나는 건데 그나마 그거라도 보존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려고 또 네 그래서 일부는 인정하고 빨리 좀 종집을 찍자 거기에 트럼프도 해당되는 쪽이고요 현실을 받아들이자 근데 지금의 강경 세력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결국 몰락하겠는데 왜 이러다가는 정말 탈탈 털리고 몰락하겠는데 역사적으로 제국주의가 평화적으로 몰락한 적이 없어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미국이 좀 정상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패권을 네 그렇죠 역사적으로 제국주의가 그런 적이 없어요 결국 끝까지 발악하다가 몰락하는 건가요 네 전쟁에서 지다가 결국엔 그렇게 해서 몰락했지 자진해서 우리 착해집기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럼 결국은 미국이 몰락할 만한 큰 전쟁 이미 터진 거죠 두 개나 터진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또 터질 하나가 또 터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제 동아시아에서 그런 상황이면 진짜 최후의 바락으로 한반도에서 또 터질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번에 유엔까지 다 끌어들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나라들 다 이제 전쟁 터지면 참전해라 그 유엔 회의에 한국이랑 국방장관이랑 유엔 국방장관들이라고 하던데 몇 면을 보니까 국방장관들이 아니던데요 그냥 그 나라의 어떤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의를 한 건데 유엔자가 원래 이제 허울이잖아요 네 가짜죠 그런데 거기서 결정한 게 다음에도 전쟁이 나면 모두가 다 참가하겠다 이걸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의 강좌 동원영이라고 봐야죠 동아시아에서 터뜨리고는 싶은데 혼자는 안 되고 너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북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핵무장국가들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봐도 무섭거든 그러니까 일본을 일단 내세우고 싶어요 일본 무장시켜서 그래서 일본을 유엔에 포함시킨다고 하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아마 유엔이 구성되면 옛날에 참전했던 16개국 이상에 일본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혼자서는 못 싸우겠는데 닭 덜고 싸우면 될 것 같은 또 망상 진짜 망상이네 지금 이거 여기저기 진짜 피해 많이 주네요 자기 편 남의 편 할 것 없이 네 이게 제국주의의 진짜 최후의 모습 같네요 어쨌든 그 윤석열도 몰락 직전엔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 그래서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가 실제화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 반전평화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지 않으면 진짜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싸우는 심리학 내용을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책을 또 읽어보니까 내용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부분은 지난주에는 이제 감정과 심리 현대인의 감정과 심리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자신의 상태를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해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 드라마 아세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에 와요? 찜해놨어요 아직 보지 못하셨고? 네 아 완결 예전에 떴는데 그 이 책 보셨어요 완결됐어요? 네 완결된 겁니다 재밌어요 근데?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게 봤고 저는 이제 다 봤는데 어쨌든 이 책에는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를 제가 보니까 그 드라마 대사 중에 정신병동에는 착한 사람들만 우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마음이 확 와 닿았어요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비정상인지 사회에 적응을 잘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을 정상으로 봐야 되는지 이 기준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건강하면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정상이죠 네 그렇죠 근데 사회가 병들어 있으면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비정상이죠 네 근데 그 사회가 이렇게 좋은 전체는 비정상이어도 공동체 자체가 이렇게 작은 공동체로 좀 정상인 뭐 예를 들면 가족 건강이야 막 사랑이 그럼 거기는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면 덜 병든 거예요 그 사회가 덜 병든 거예요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면 한국처럼 가족도 다 망가져요 네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그런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병드냐 덜 병드냐의 문제네요 그러면 네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건 그렇죠 그래서 에린 프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신경증적인 인간에게서 관찰되는 현상이 정상인에게서 관찰되는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정신장애나 이런 것이 사실상 양의 문제지 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시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 뭐 인정받는데 목숨을 걸어서 뭐 사진 찍는 거에 미쳐서 막 그냥 사진 찍는 사람이 있다 정신병 거의 정신병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그런 게 형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조금씩 하소금씩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조금씩 그런데 얼마나 과하냐 그게 너무 과하면 병 덜 과하면 이제 정상의 범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울도 비슷해 우울증도 일반인들도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우울한다고 우울감 느끼죠 그러나 그 정도가 그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정상으로 보는 거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해졌을 때 우울증 진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양적 문제다 물론 조현병 같은 건 좀 특수하게 좀 너무 상태가 나빠졌으니까 질적 차이가 있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건 사고가 파괴되는 거니까 네 나머지 정신장애들은 거의 다 그냥 양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상태가 안 좋다가 이렇게 가기 앓다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폐렴이 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다가 또 정상으로 됐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듯이 이 경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걸 전제로 하고 사회에 부적응하는 문제를 미국 심리학자들은 정상 비정상이 기준으로 많이 얘기해요 사회에 적응을 하면 정상 정상 못하면 부적응은 비정상 그래서 심리치료의 목적을 적응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 심리학의 기조는 그렇다고 보면 돼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에리 프롬이 아주 신랄에 비판했죠 아니 사회가 미쳐 돌아가는데 거기 정응하라고 그러면 미치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 그래서 에리 프롬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병든 사회에서 훌륭히 적응해 갈 수 있는 건 인간적인 의미에서 볼 때 확실히 환자이다 오히려 더 병이 있다 사실 이거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충격 받으실 것 같은데 사회에 적응하려고 애를 써서 살았는데 비정상이에요 아주 프롬이 아주 신랄하게 얘기 한 건데요 사실 아까 정신병동 영화 브라마 아침에 와요 거기는 그런 데서 나온다면서요 병원에 착한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면 나쁜 사람도 어디 있어요 용산에 있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들은 사회에 있어요 용산 한담동 이런 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정신장애 진단 안 받은 사람들 중에 악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사람들이 그렇죠 오히려 우울증은 착한 사람들을 걸리는 병이에요 남 공격을 못해서 근데 나쁜 놈들은 남을 공격해요 제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병든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정신병의 원인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정신장애는 병적인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고 봐야 돼요 어릴 때 아버지가 호모수로 맨날 때린다 네 그러면 맞서 싸워야 되거든요 원래 그렇죠. 아버지를 혼내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맞잖아요 그럼 거의 적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윤석열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처럼 그게 정신장애거든요 네 윤석열 정신장애 정신장애에 적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정신병 밖에 더 오겠어요 그래서 에리프룸이 환자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마지막으로 적응 기준으로 따지면 안 된다 병든 사회에서는 건강한 사회에서는 적응이 중요할지 몰라도 병든 사회 병적인 사회에서는 적응은 오히려 반대 기준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건 다른 질문인데 사회성이 좋다 이렇게 요즘에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대화를 잘하는 사람 네 그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로 사회성이 좋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은 사회성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네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 그런 건 이제 사회성이라 보다 사교성 이라고 여기는 맞을 수도 있죠 그렇네요 대인관계 기술이 좀 있다 사기꾼도 사회성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우수해 보이죠 네 그게 사회성이라고 보기 힘들죠 진짜 사회성은 상대방의 성마음을 잘 알아채고 또 공감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조언을 해 주고 위로도 해 주고 하는 인간의 애에 기초한 것이 저는 진정한 사회성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냥 사회적인 어떤 기술 교류기술 이런 것은 사회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사교기술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인간관계가 건강하고 기쁨은 기쁠수록 사교성은 오히려 배척 받아요 아 그래요 아니 저희는 피상적으로 맨날 와서 알랑 알랑거리고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 못됐어 이렇게 전청자처럼 남의 돈 이상 해 먹으려고 그럴 수 있다고 보니까 근데 피상적 관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게 각광받아요 외향성 같은 게 그냥 막 와서 인사 잘하고 제가 모르는 사람의 얘기 잘하고 인사 잘하고 막 싹싹하게 굴고 그래서 돈도 좀 빌려가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인기를 끌고 돈을 빌리는 것도 막 능력이라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향적인 성격을 높게 평가하거든요 심지어는 dsm이라는 데에다가 내향성을 질병으로 등재하려고 그랬어요 이놈들이 아 진짜요 네 아 내향적인 사람은 질병으로 했다고 네 질병으로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건데 왜냐하면 미국은 사회에 적응 못한다고 보는 거군요 미국은 외향이 너무 많거든 그래요 미국 가면은 지나가는 사람 제가 미국 갔다가 얘기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를 자꾸 한다니까요 아니 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총 맞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반가운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네 친절해 보여야 되니까요 사실상 그게 커요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상대방한테 공격받거나 원활히 사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적의가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그런 거였구나 더 좀 잘 표현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한 감정인 줄 몰랐어요 그렇죠 우리 맹구 씨를 보면 혹시 총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내가 인사하나면 총 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을 친절하게 다른 나라에선 못 살겠다 나 자 근데 어쨌든 피상적 관계에서의 사교성을 사회성으로 볼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런 걸 찬양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요새는 상담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피상적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깊이 들어오는 거 어렵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선 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좀 피상적이지 않은 관계 경험이 없다 보니 오히려 이제 그런 뭔가 불편하구나 피상적 관계가 좋다 라고 말하는 측정인데 에리 프롬은 이제 그런 편을 했죠 너무 안타깝죠 깊은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진실 있잖아요 자원주의 사회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자원주의 사회가 문제가 있다든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정치 얘기라든가 이런 진짜 본질적인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외롭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수다들기고 비상적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건강한 심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이건 이제 에리 프롬의 지금 책을 한 거니까 에리 프롬이 정의한 걸 보면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세계와 연결이 될 수가 없죠 이웃과 연결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고립되게 고립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성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세계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의미에서 현실주의자여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현실주의자라고 이제 에리 프롬 보죠 현실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생산적 활동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계를 변역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바꿀 수 있어야 되죠 그런 능력이 없으면 주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능력 세 가지를 갖췄을 때 건강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너무 어려운데 너무 능력들이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네요 완벽한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씩은 다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를 생각해 보더라도요 그 사람이 같이 일하는 동료를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만들고 열심히 활동한다 사랑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현재의 이 모순 자본지사의 모순 이런 걸 이제 이해하고 있다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죠 교육도 받고 그러면 요새는 교육을 잘 안 해서 그런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노동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데 참가하고 있잖아요 네 주말이면 촛불집회에서 나와요 세상을 변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는 게 그렇게까지 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사례를 들어보니까 네 현실적으로 이게 셋 중에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군요 연결되어 있어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성의 능력도 있고 생산적 능력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사랑해요 그럼 세상을 바꾸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뭔가 또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지고 네 사람들은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세상을 바꾸고 싶겠죠 그래서 당연히 개혁을 지지하게 되고 동참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프롬이 이제 건강한 심리를 가진 사람을 그래서 혁명적 성격이라고 참 말을 잘 만드셨네요 혁명 속에 멋있는데 그런데 요거를 이제 오해하면 과격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 온 세상을 향해 삿대질을 해야 되는 분노덩어리 한마디로 반항자로 오해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저항과 반항 이게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럼요 그거 좀 다른 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과격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 한동훈 윤석열인데 윤석열 혁명적 성격을 볼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온 세상을 향해 삿대질을 해야 되는 분노덩어리 이준석 이준석 진중권 이준석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혁명가 훌륭한 혁명적 성격을 가진 사람하고 어디서 차이가 나냐 하나씩 사랑 대 분노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혁명적 성격을 가진 사람 또는 혁명가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네 그런데 반항아들 그러니까 제가 제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방화범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또는 총기난사범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분노예요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가득한 게 네, 화가 맛있어 네, 화예요 화를 풀기 위해서 촛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공익 대 사익이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랑에 기초한 사람은 당연히 공익을 추구해요 사람을 사랑하니까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분노를 쏟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하고 사실 그런 점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이 사익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지하지 못하죠 그렇죠 대체로 자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정신건강이 양호하냐 나쁘냐로도 구분돼요 사랑의 기초에서 뭐 개혁운동이나 변혁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건강이 갈수록 좋아지거든요 우수하고 그런데 분노의 기초에서 이걸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데이에 좀 공감해서 시작할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정신건강이 파괴되죠 나빠져요 그런 친구들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나이가 되면 완전히 맛이 갑니다 변절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근데 나아지진 않나요 그러니까 분노로 시작했다고 해도 깨우쳐야죠 자기가 인지를 하면 그러면 나아지는 거고 네 노력을 해야죠 깨우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노력도 하고 내가 사랑의 기초에서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 분노 때문에 이런 짓을 해왔구나 그게 더 컸구나 이걸 깨닫고 그걸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해야 겨우 해결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있는 뉴라이트들 보면 다 옛날에 운동권 출신들 많아요 그럼요 네 그 사람들이 이런 경로를 밟은 사람들을 보면 틀림없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전 운동 역사들을 폄하하고 그런 걸 하는군요 네 거의 뭐 그죠 방화범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프롬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어린 시절의 개인사를 정신건강의 원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어린 시절의 기억에만 이런 비중을 두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 시절의 개인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프롬도 중요한데 그게 기본 원인은 아니라는 얘기죠 한국 사회의 경우 보통 사람들이 안 좋다 그러면 상태가 그러면 어떻게 뭘 따져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린 시절을 보통 심리학에서 보죠 그래서 유학에 뭐 부모 관계 구강기가 발전 안 해가지고 부모 관계 애착이 인형 애착까지 얘기해 애착까지 네 뭐 구강기 얘기하고 뭐 호러지트 식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 관계를 본단 말이죠 부모가 잘못 키웠어 이게 결국 누구를 탓하는 겁니까 정신건강이 악화됐을 때 그 원인으로 부모는요 지금 부모까지 간 거예요 겨우 그전까지는 거의 유전이라 그랬어요 아 타고난 거다 저 새끼가 네 네 네 잘못이야 거의 그런 식으로 몰아가다가 점점 심리학적인 자료들이 축적되면서 부모가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부정할 수 없게 되자 부모까지는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에요 그래서 프로파일링도 보면 맨날 범죄 드라마 보면 부모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포영화도 보면 그 서사 가 나와요 항상 악당이 된 서사 예를 들어 살인마 연세살인마 보면 어릴 때 엄마한테 가둬서 자라는 장면 이런 게 막 보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아 그래 어릴 때 저렇게 학대를 받고 자랐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원인은 다 이제 부모가 잘못한 거로 가는데 그러면 진짜 원인이 부모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할머니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얘기 한 번 한 장 했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당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실화야 실화 어떤 사람이 진짜로 가서 상담을 열심히 받았는데 자기 부모가 상처를 많이 줘서 그렇게 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나한테 그때 그 상담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 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이제 맞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따지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증조 증조 그러니까요 당군까지 간다니까요 당군 할아버지가 처음에 양육을 잘못해서 오늘 한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러면 웃지 못할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상한 모순이 빠지게 되네요 이게 뭘 안 보냐 사회를 안 봐요 부모가 살고 있는 그 사회가 어떤지를 보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냥 개인 단위로 올라가는 거죠 따지고 부모들을 망쳐서 자녀들한테 상처를 주는 건 사회예요 사회 사회를 보지 않는다는 거고 에리 프롬이 강조한 게 바로 그런 점이에요 어린 시절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어린 시절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사람이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상처를 좀 받아 쳐도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사회가 아주 건강해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때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라요 친구들하고 잘 놀고 좋은 선생님 어른들 영향 받고 병이 악화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되죠 집에 가서 오히려 부모님 혼내죠 당신들 날 잘못 사랑했어 발성해 이렇게 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잖아요 맞네요 그런데 어릴 때 부모한테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도 학교 가서 왕따당 하고 입시에 치고 경쟁에 치고 이러면 정신이 망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리 프롬이 얘기한 건 뭐냐 하면 한 두 가지 어린 시절의 사건들에 의해서 영향 받아서 맛이 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환경이 문제라는 거죠 사회 사회 시스템이 건강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치유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오늘날 한국은 뭐냐 하면 집에서 상처받은 것을 악화시키는 사회예요 더 한층 더 그러니까 더 고립되죠 따지고 보면 다 집이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모두 악화되니까 시작점을 찾아보면 집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이제 부모 잘못이네 뭐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부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회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얘기를 물어보고 그런 힘듦을 겪었구나 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아지는 거죠 그죠 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럼요 장발장 보세요 약간 찝찝하게 대답하시는데 약간 찝찝했는데 약간 동의하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그러시고 항변이 있으면 하나 하십시오 그냥 에릭 크롬은 충분히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저는 어쨌든 개인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사회에 영향을 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집에 들어와서 쉽지 않았다 이렇게 주변 사회와의 역동은 충분히 보기는 보죠 어쨌든 저는 이제 주이론 제가 상담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은 어쨌든 어린 시절 3세 미만의 대상 관계 네 엄마 아빠와 혹은 주양육자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를 꼭 탐색해요 꼭 탐색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본인이 근데 잘 기억 못 하죠 근데 엄마 그것이 설사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좋은 환경에서 계속 살면 이게 좋아질 수 있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보면은 어떤 교수가 나와요 의대 교수가 근데 이 상담사랑 한 10년 아니 저기 환자랑 10년을 같이 지냈나봐요 그래서 오래된 내 환자다 근데 환자가 병동을 이제 이전을 해요 딴 데로 하는데 막 이제 인사를 해 근데 저는 그게 거기서 갑자기 의문이 드는 거야 아니 10년 동안 이거를 그럼 상담원받아서 치료를 받았다고 병동에 입원을 해가지고 그럼 왜 안 나아졌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정신과 의사들이 어 뭐랄까 미안함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도 죽지 않게 잘 붙잡아놓는 네 그런 목적 정도였을까 그 의사들의 목표는 그거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네 그러다 결국에는 아 스포일도 돼요 선생님? 아 저 어차피 뭐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다가 네 좀 나아져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근데 또 사회에 나가가지고 며칠 못 지내고 자살을 해버려요 네 그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도 그 드라마도 쭉 그것 때문에 흐름을 쭉 가는데 네 저도 그런 걸 겪은 경우가 맞아요 젊은 청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린 시절은 어지간히 다르고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러면 딱 느낌이 오는 때가 있어요 이때쯤 얘가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된다 좋은 공동체에서 네 그러면 다 좋아질 것 같다 네 근데 없어요 좋은 공동체 보낼 데가 없어요 그럼 어딜 가라 그러면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 나름대로는 또 이제 힘 받았잖아요 상담 받아서 네 나 알아본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또 상처받고 오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레벨을 올려놔도 결국에는 사회에 들어갔을 때 좋은 환경을 접해야 이게 악화가 안 되고 좋아질 텐데 또 악화돼 버리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그 두 개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친구들도 보면 이 개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회운동을 지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자기가 금방 무너져요 자괴감도 크게 느끼고 경쟁심도 막 느끼고 그 안에서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질투도 하고 그런 감정들도 해결을 하고 사회도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인간 개인이 나아지는 길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우리 두 분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좀 다르게 두 분을 다 모시는 겁니다 사회 전문가 상담 전문가로 진짜 상담에서 만나는 친구들 이제 다 내 남자 얘기니까 자세히는 못하지만 그런 경우들을 진짜 많이 봐요 어렸을 때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컸는데 자기 살기를 진짜 어떻게 3살, 4살, 5살, 6살 먹은 애들이 자기 살기를 그렇게 개척하는지 그런 경이로움을 느끼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 친구들이 그 부모님이 그랬으니까 너는 낙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어쨌든 그걸 뚫고 자기를 그 예뻐해 주는 걸 알아보는 데를 찾아서 가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사실은 이제 너 엄마 아빠 때문에 이랬지 라기보다는 이랬지만 너가 이렇게 여기를 헤쳐서 왔지 여기를 더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힘을 좀 깨우치게 해주는 거죠 그게 상담사의 필요성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따뜻해졌네요 대놓고 따뜻했나요? 대놓고 따뜻한 상담사입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선을 택하거나 악을 택할 자유가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람은 선을 선택한다고 에리프롬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가요 선생님이 얘기하신 건가요 에리프롬이 에리프롬이 에리프롬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악을 선택하게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선이다 네 성선설입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인간 사회적 존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먼 옛날부터 단결과 협력의 방식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는 삶을 살아왔어요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선을 선택하는 게 맞죠 근데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악을 선택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병든 사회에 압력이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경우 왜 사람들이 악을 선택할까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와요 10년 지기 동료 형사 에요 그럼 뭐 얼마 친하겠어요 근데 형사한테 뒤 칼을 푹 찔르더라고요 그 10년 지기 동료가 네 그래서 아니 니가 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병원에 호수 갖고 누워있어 아 뭐 때문에 이런 악을 선택한 거죠 엄마를 생존 아 그렇죠 제가 표현하는 시기로 하면 고립적 생존 불안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이 악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생존 문제예요 물건 팔 때 왜 속이죠 돈 벌어야 되니까 그 이유는 안 그러면 굶어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게 사회적 압력이에요 네 한국 사람들이 겪고 있는 뭐 생존 불안 존중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이유고 에리 프롬 얘기한 두 번째는 정신병입니다 네 특정 정신병이 너무 심각해지면 선을 선택하기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권위주의자 합격자가 너무 심각해지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선을 선택할 수 없는 정도 뭐 사이코패스가 너무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기 시작하면 선을 선택하기 힘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정신병이 너무 심각해졌을 때에도 선을 선택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정신병이 모두 악은 아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울증이 무슨 악이겠어요 하지만 악은 모두 정신병을 기본으로 한다 기초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이 건강하면서 악을 실행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네 저는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다 성악설을 믿잖아요 원래 인간의 이기적으로 세상이 너무 이제 못돼 먹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네 기본은 어떤 이 생존 불안하지 않거나 존중이 불안하지 않으면 기본은 다 선을 택하겠네요 네 이거를 믿냐 안 믿냐가 사람들이 사회운동을 하는데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큰 영향을 주죠 네 결국에는 이 사람과 같이 가야 되니까 끝까지 믿어야 가잖아요 네 하루 동안에만 이렇게 충돌해 있어도 그렇죠 이 사람이 바뀔 수 있어 착해질 거야 그래서 되게 사소한 감정 싸움을 다 그만두거든요 네 아 이거 뭐 쟤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하하하 그런 경우 진짜 너무 흥내 낸 거 아니지 생각나라 아니 그 생각은 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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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흥내 아니어서 어쨌든 그런 이제 감정 싸움으로 쟤는 안 바뀐다 아우 쟤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내가 못살이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게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진짜 그 고정관념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인간은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 이후에 나온 속담 아닙니까? 아닌가? 아 그런가요? 뭐 건전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청소년년도 이후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산업혁명 이후에 하여튼 근데 그 얘기를 정말 많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 사람 버려라 그게 막 떠오르지 그 속담이 막 그런 거라고 네 그래서 안타까운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 순서인데 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c-h-u-n-g-n-a-m-i-0000 gmail.com이고요 위에 로고가 이쪽 로고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장면을 딱 캡처하셔가지고 바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 기다립니다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